41.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리파아제 2. 아밀라아제 3. 프로테아제 4. 말타아제 정답은 2. 아밀라아제 42. 재과 제빵형 건조재료 등과 팽창제 및 유지재료를 알맞은 배합률로 균일하게 혼합한 원료는 1. 프리믹스 2. 팽창제 3. 향신료 4. 밀가루 개선제 정답은 1. 프리믹스 43. 제빵식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이스트 사용량 증가 2. 메가 첨가 3. 이스트푸드의 양 감소 4. 급수량 감소 정답은 4. 급수량 감소 44. 이스트푸드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빵의 부피를 크게 한다 2. 빵의 향기를 좋게 한다 3. 반죽 계량제 역할을 한다 4. 빵의 촉감을 좋게 한다 정답은 2. 빵의 향기를 좋게 한다 45. 페리노그래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흡수율 측정 2. 믹싱 시간 측정 3. 믹싱 내구성 측정 4. 전분의 점도 측정 정답은 4. 전분의 점도 측정 46. 다은중 효소와 기질명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 리파아제 지방제 2. 아밀라아제 섬유소 3. 펩신 단백질 4. 말타아제 외가당 정답은 2. 아밀라아제 섬유소 47. 콜레스테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담즙의 성분이다 2.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된다 3. 탄수화물 중 다당류에 속한다 4. 다량 섭취 시 동맥 경화의 원인 물질이 된다 정답은 3. 탄수화물 중 다당류에 속한다 48. 두 가지 식품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 때 단백질의 상호보완 작용이 가장 큰 것은 1. 우유로 반죽한 빵 2. 쌀과 보리를 섞은 잡곡밥 3. 쌀과 밀을 섞은 잡곡밥 4.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만든 빵 정답은 1. 우유로 반죽한 빵 49. 신체를 구성하는 무기질은 체중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가 1. 4% 2. 24% 3. 54% 4. 84% 정답은 1. 4% 50. 아밀로펙틴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아밀로우스보다 분자 구조가 크고 복잡하다 2. 결합 형태가 알파원 사결합과 알파원 육결합으로 되어 있다 3. 포도당 6개 단위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4. 노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3. 포도당 6개 단위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51. 식품의 부패방지와 모두 관계가 있는 항은 1. 방사선, 조미료 첨가, 농축 2. 가열, 냉장, 중량 3. 탈수, 식염 첨가, 외관 4. 냉동 보존료 첨가, 자외선 조사 정답은 4. 냉동 보존료 첨가, 자외선 조사 52. 재과 제빵 작업에 종사해도 무관한 질병은 1. 이질 2. 약물 중독 3. 결핵 4. 변비 정답은 4. 변비 53. 면실유의 정제가 불충분할 때 남아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1. 고시폴 2. 리신 3. 아미그달린 4. 솔라닌 정답은 1. 고시폴 54. 밀가루 등으로 오인하여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며 습진성 피부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1. 수은 2. 비속 3. 낙 4. 아연 정답은 2. 비속 55. 빵 및 생과자료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 보존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붕산 2. 포르말데이드 3. 승옹 4. 프로피온산 염류 정답은 4. 프로피온산 염류 56.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치면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1. 식품 첨가물 2. 식품 3. 화학적 합성품 4. 기구 정답은 1. 식품 첨가물 57. 발효가 부패와 다른 점은 1.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2. 미생물이 작용한다 3. 가스가 발생한다 4. 생산물을 식용으로 할 수 있다 정답은 4. 생산물을 식용으로 할 수 있다 58.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주된 원인 식품은 1. 오징어 2. 꽁치 3. 갈치 4. 광어 정답은 2. 꽁치 59. 다은 중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1. 폴리오 2. 결핵 3. 디프테리아 4. 성옥열 정답은 1. 폴리오 6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독소형 식중독은 균은 혐기성 간균 독소는 섭씨 8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로 파괴 증상은 시력 저하, 동공 확대, 신경마비 원인 식품은 햄, 소시지, 통조림 등 1. 보툴리누수균에 의한 식중독 2. 장연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4.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정답은 1. 보툴리누수균에 의한 식중독 4. 첨부 1. 이 축중독 2. 소시 méd database 6. 제품